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2022학년도 개정판 EBS 뉴 수능 스타트 영어영력 유닛 32강 순서 예제 1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내신시험과 모의고사에서 최소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진행이 다소 빠를 수가 있으니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미리 업로드시켜놓은 한줄 해석을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분석 노트와 복습할 수 있는 3종 워크북 파일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놨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글의 순서 예제 1번 소재는 영화의 본질적인 기능, Essential Function of Film 이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화들은 아마도 메이조동사 뒤에 동사 수동태로 썼고요. 동사원형 플러스. 그래서 아마도 말해지는데 스포트한다고 지지해준다고. 자, 그래서 메이세드투비는 일단 투세드가 앞에 나오는 세드 있죠. 형용사, 과거문사 형용사를 지켜주는 부사용법이요. 자, 그러면 왜 혹은 why나 how에 걸리죠. 여기서는 어떻게 말해준다? 지지해준다고. 자, 도미는 컬처를, 지배적인 문화를. 자, 그리고 해서 똑같아요. 투세드 사업, 형용사 수직의 부사용법이 얘가 1번, 2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땐 앞에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이세드투비는 조동사 BPP를 붙여왔고. 자, 아마도 작용한다고. 자, 이제는 전체사로서. 자, 민즈. 자, 민즈의 S 붙으면 우리가 수단이 됐죠. 매저리스랑 똑같죠. 자, 뭐 다른 수단으로서 작용을 해주는데. 저, 포이스 리프로덕션. 이것을 재생산을 위해서 오블타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 여기서 영화가 어떻다. 지배적인 문화의 구성과 이것을 재생산하는 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문화체계 유지의 수단으로서 잘 사용된다. 자, 이제 문제점 제기하면서 순서에서 걷기죠. 자, 하지만 원. 한 사람은 아마도 물을 거예요. 자, 왜 관중들이 아마도 발견할지. 자, 서치무비즈에서 한정상 글가 나오면서 앞에 무비즈 나왔죠. 순서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영화들이 enjoyable 즐길만한지. 그래서 find, 여기서는 O형식으로 목적이고 목적격 보호구조이기 때문에 부사를 쓰면 안 돼요. 자, 만약에 all day do가, 전체 절이 주어져. 자, day가 말하는 건 영화가 하는 모든 것이 is, give, 주는 것인데. 자, 문화적인 directives, 지시사항을. 자, 그리고 prescriptions, 처방들을. 자, 적절한 삶을 위해서. 영화가 우리한테 시키기만 하는데. 이건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뭐하러 이거를 보려고 하니. 자, 그래서 문제점 제기.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는 건 all day do. 이게 전체 절이 A가 됐고요. 그래서 동격의 보호로 썼는데. 이 보호 자리에 2가 생략이에요. 그래서, 두부정사. 그래서 앞에 주어가 보통 강할 때 2가 생략을 잘 씁니다. 그래서는. 자, 그 다음 대부분의 우리들은 아마도 would likely grow tired 해서. 그래서 grow는 점차적으로 피곤해 질 것 같아 수동탭. 자, of search 또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이닥틱 하면은 교훈적인. 아까 다이렉티브, 디렉티브 똑같은 단어로 썼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해갖고. 자, 그렇게 교훈적인 영화를. 야, 재미없잖아. 그걸 시키고 가리키려고 그러면. 자,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생각했고요. 아마도. 자, 컴투른 두부정사 결과 영법으로. 온리투랑 똑같아요. 자, 온리투랑 컴투랑은 결국 보게 돼. 자, 대부분 영화를. 자, 에즈 프로파가 한다. 하면 선전으로써. 자, 유사한데. 컬처럴 알트워크. 문화적인 예술에. 자, 대순 추격이죠. 그래서 묶지 말고 바로 들어가요. 자, 이 문화적 예술이. 자, 커먼 흔했던. 소빈 유니언 하면 소련이죠. 옛날 공산주의의 상징이었죠. 냉전지대. 자, 그리고 다른 오토크라릭 소사이어티 하면은 독재주의 사회에. 야, 이거 공산주의에서 선전하려고 만드는 게 영화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니. 자, 그래서 심플 앤셜 투 디스 퀘스천에서 순서를 끊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까 재밌다고 해서 답을 주죠. 자, 그래서 심플 앤셜 나오면서 순서가 4번도 들어가요. 자, 이 단순한 답은 이 질문에. 자, 그래서 동격이죠. 자, 냉전 제가 보호를 쓰였으니까 명사절에 냉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 자, 영화가 Do More. 더 이상을 해요. 자, Then 여기서 두 생략이고요. 그래서 프리젠트 동사를 원형으로 써요. 제시하는데 두 시간에 시빅은 윤리적인 교훈 이상의 것을 해요. 자, 혹은 사설이나 사설인데. 자, 오늘 위해서 어버워스의 뜻이고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사설 이상의 것을 한다. 자, 무언가 우리가 교훈을 제외한, 무언가 나를 가리키려고 하는 딱딱한 재미없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 들어가죠. 영화들은 또한 말해줘요. 이야기를. 자, 그 다음 목적격 관계를 해보서 대시들었고요. In the end은 사비음. 자, 결국 우리가 발견한다의 주어 동사가 보이니까 바로 목적격 처리해도 돼요. 뭐 보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이 영화들은 자,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래서 발견하는데 뭘 발견하는지 목적어가 생각되고 앞으로 나갔죠. 자, 우리가 발견하는데 Satisfying 해도 5형식이에요. Find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목적격가 생각되고 대시로 나온 거예요. 자, 이 영화를 만족스럽다고. 자, 여기서 예시가 빠졌지만 For example 여기서 생략구조라고 봐주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요. 나쁜 사람들은 결국 빈더부사 B.D.였었죠. B.D. 조디 일합. 자, 철발받게 돼요. 자, 그리고 로맨틱한 커플들은 거의 항상 발견하는데 서로를 결국에 주인공들 만난단 말이죠. 자, 디스파이트 전치사 불구하고 자, 오브스티클스 한 장애물들과 디피컬티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도 대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고 자, 데이 커플들이 마주했던 그래서 뭘 마주했는지 타동사 뒤의 목적을 생략해 That,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자, 언더패스는 가는 길이죠. 뭐, 도중에 뜻이죠.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나 장애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항상 서로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권선징악 이런 거 자, 그리고 더웨이 방식인데 그래서 대세안이 됐고요. We wish the world to be까지 자, 우리가 소망하기에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그 방식은 단수죠. 자, 이즈도 동격으로 썼죠. 그래서 하우 전체처리 간접의 문문이 보호로 썼어요. 완벽한 보장. 자, 그래서 하우 어떻게 자, 영화 속에서 삽입이고요. 자, it 뭘 오픈된다 또 삽입이요. 더 자주 자, 그것은 end of 결국 being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원했던 방식으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식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쓴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럽단 말이죠. 자, 우리 결말이 안 좋으면 우리 영어 보고 짜증 나잖아. 자, 노다웃 의심할 여지 없이 자, it 하고 해서 that 보이는데 중간에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이때 강조 구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자, 유토피안 이상적이니 아까 우리 사리스파잉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똑같죠. 자, 만족스러움도 이상적인 측면인데 영화에 자, 그 다음 주격으로 썼죠. 이 이상적인 측면이 아까 전에 유토피안 패스팩츠가 단수 대토 단수 주격 강민의 명사 뒤에도 단수 동사 자, 가운 폴 설명해 주는데 전체사의 목적은 또 간제부인문이 저리 들어왔어요. 자, 왜 우리가 즐기는지 영화를 너무나 많이 야, 영화가 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되죠. 좋게 끝나니까 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끝나 주니까 자, 그래서 영화의 본질적인 기능은 어떻다? 교훈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유토피아적인 이런 이상적인 측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Essential Function of a Film 이란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2번 아버지의 교육방식의 문제점 그래서 Problems of a Father's Educational Method 이란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둘이 애가 세 보러 갔어요. 이제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자, Little Boy 작은 소녀는 Sees 보고 Heels 들어요. 쇠를 With Delight 기쁨과 우와 한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좋은 아빠가 좋은 아빠죠. 애 데리고 이렇게 놀러 가니까 맞죠. 집에서 게임하는 게 아니거나 좋은 아빠는 Come Along 와서 Feels 느껴요. 자, 그래서 대생활 됐고요. 대절이 지금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희나 아빠가 Should Share 공유해야겠다고 그 경험을 자, 그리고 Should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에요. 도와야 된다고 하면은 여쏘도 준사역동사죠. 그의 아들이 Develop 만들어낸 것을 자, Develop을 여기서 요게 잘못됐어. 먼저 좀 띄우고 여기다가 칸을 요렇게 자, 여기서도 헬프도 하나 더 뭐 첨가하자면 여기 준사역동사 넣어주는 게 요렇게 자, 그래서 돕는데 그의 아들이 Develop을 뭘 개발하는지 지금 뒤에 목적으로 생각되긴 했죠. 그래서는 동물에 대한 지식 정도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희나 아빠예요. 아빠가 말해요. That's a J 자, 이것은 어치래요. 새 이름 자, 그리고 이것은 스페로우 참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순서가 끊기는데 희가 아빠로 받아줄 수 구파들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걸 친절하게 그래서 순서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점 생기죠. 그래서 뭐 멋정도 생각했다고 봐주시고 자, the moment 순간인데 자, the little boy is concerned with you 관심이 생기는 순간 자, which is a J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썼지만 의무사예요. 사실 여기서는 자, 어떤 것이 J 어치이고 어떤 것이 참새인지 관련되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the moment 대생약구죠. 자, 그는 I예요. 그래서 순서 여기서는 지시대명사 문제로 굉장히 내기 좋죠. 자, 이 아이들은 아이는 소년은 자, can't know longer 부정어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또 새들을 혹은 노로운 걸 같이 걸리죠. can hear 들을 수가 없다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여기서도 지각동성 목적어 목적격보호 동성원형 아, 갑자기 뭐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 자, 다음은 소년이에요. 소년은 C 봐야 되고 들어야 돼요. 자, 대문 새들을 자, the way 방식인데 대생약됐고요. 여기서도 자, 아빠가 want him to 여기서도 C 생략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보호 구조입니다. 아빠가 원 그 소년이 원하는 방식으로 뭔 말이냐면 아빠가 시키는 방식 그대로 소년이 볼 수밖에 없어지는 좀 안 좋은 상황이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아빠에 대한 약간 면책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또 생략됐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 자, 아빠는 가지고 있는데 좋은 이유를 자, 그의 사이드에서 입장해서 자, since 뒤에 주호동사가 나오니까 바로 왜냐하면 여기서도 접속사 이유로 바로 해놓겠습니다. 피기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푸 표 부정어 자, 거의 없다. 부정으로 가요. 자, 사람들이 can go through 자, 겪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삶을 자, 리스닝하면서 목적교 보호 구조는 아니고 여기서 분사 구조네요. 맞죠? 자, 사람들이 들으면서의 분사 구조 자,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자, 그러면 요새 현대인들은 세를 접할 기회가 별로 별로 없죠. 그러니까 더 순월 더 빨리 소년이 시작할수록 그의 교육을 더 배럴 뭐 히윌비 생략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 소년은 더 나아질 것이다. 자, 아빠는 이렇게 아들을 발전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자, 아마도 그 소년은 저 윌비 오리털 러지스트 하면 조류학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소년이 자라났을 때 자, 이때 여기서 또 다시 문제점 체기 자, 하면 퓨피플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캔 스틸 스틸 여전히 한계점 나타내죠. 자,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 자, 인더 올드웨이 올드웨이는 뭐냐면 예전에 그 방식은 직접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거 있죠.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문제점 또 대기 자, 대부분의 자, 멤버인데 인간의 종의 멤버들은 자, have 그래서 실제 주어는 멤버스가 주어져 복수 자, have 복수동사 have lost 아까 우리 망했다 느낌이니까 현재 완료의 결과 그래서 결국 잃어버렸어요. 능력인데 경영사용법 자, to be painter 아 화가나 시인이나 혹은 음악가들이나 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예술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자연으로부터 감명을 받는 직접적인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였고요. R 지금 아까 복수동사 해보라 일치시키고 있어요. R not 이에요. I'm not left 수동태 남겨지지 않았어요. 뭐가 선택이 of singing 보거나 of 전치사 ing 또 ing 자, 듣는데 직접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올드웨이가 직접적이다. 여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올드웨이가 직접적인 방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자, even if 비록 they can offer to 그들이 할 수 있는데도 아까 전에 여기서 소수의 사람 아직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맞죠? 근데 못하게 됐단 말이죠. they must get it 그들은 얻어야 되는데 이 힘화라는 것은 아까 옵션이겠죠. 자, 이런 옵션을 직접적으로 보는 옵션을 세컨핸드로 얻어야 돼. 간접적으로 아까 전에 간접이 나타나는 게 아빠죠. 아빠가 다 가르쳐줬잖아. 맞죠? 지가 직접 느끼기보다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지 스스로 자연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사라지고 있다를 아빠와 아들을 통한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는 아빠 교육의 문제점이지만 현대죠. 현대 현대인의 자연을 접하는 간접적인 교육의 문제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맞죠? 그래서 Problems of a Father's Education Method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엑서사이즈 1번 소재는 못 찾는 물건에 대한 심리적인 대처 그래서 Psychological Copying of Missing Object 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까지 봐도 바로 경험의 용법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의 경험의 용법으로 푸쉬 하면 너가 계속해서 시도해 본 적이 있니? Relentlessly 끈질기게 그러면 To look for 하면 여기서는 푸쉬 목적으로 잡았다. 부사로 잡았습니다. 찾기 위해서 중요한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펜슬 연필이나 혹은 키를 대생할 때 You miss 뒤에 뭐를 너가 Misplace 잘못 놓았는지 타동사의 목적을 생략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When you know 네가 알 때 이것이 Best 최선이라고 Forget 하는 게 너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힘들기 때문에 To stop 또 가죠. 진주어 멈추는 게 힘들으니까 못 멈추겠어요. 계속 찾아야 돼. 나는 The moment 순간인데 또 대세가 됐고 You try 네가 시도하는 순간 자 다음은 뭐를 찾으려고 Try to 여기서는 뭐냐면 To 여기서 Stop 아 여기서 To stop 이죠. 그래서 Try to stop 생략구조에요. 네가 멈추는 것을 시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너는 Become uneasy 불안하고 넓어서 초조해져요. 너는 느끼는데 Somehow 마치 다소 마치 다소 똑같습니다. Not right 옳지 않은 것 같아. Without the lost 과거문서에요. 잃어버려진 아이템 없이는 자 다음은 As if 가족법이죠. 마치 whole meaning 전체 의미인데 삶의 의미가 world in the balance 균형에 있었던 것처럼 자 이거 해석이 조금 꼬여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거꾸로 봐야 돼요. 자 다음은 전체 너의 전체 삶의 의미가 균형이 있는데 뭐가 Without lost 아이템이에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아이템이 없다면 그러면 균형이 잡힌다고 해서 그래서 Unbalanc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 해석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주의 자 그 다음은 순서 문제 One Method 하나의 방식인데 Of confronting and conquering Dispure 해서 여기서 순서를 끊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Not right Without 이렇게 나오죠. 하나의 방법인데 마주하거나 이겨내는 방식은 이러한 두려움은 약간 초조감이죠. 맞죠? 그래서 One Method 가 주어고 단수 이 방법은 불리는데 Response Prevention 이라고 그래서 반응 방지라고 그냥 가만히 쓰란 말이죠. 자 그 다음 Basic Principle 자 그럼은 Of This Method 생략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또 부연 설명으로 순서 문제를 또 끊을 수 있겠죠. 여기서도 기초적인 방법인데 자 이 반응 방지의 방법은 자 그래서 비동사부에서 보호로 바로잡고요. 그래서 효용사 보호로 단순하고 분명하다. 즉 너가 거절해요. 자 아까 뭐냐면 프리베이션이니까 막는다니까 그래서 거절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단 말이겠죠. 자 To give in 굴복하는 것을 거절해요. 자 To 어디에? Perfectionistic 완벽주의적인 습관에 나 이거 다 찾아야 돼 하진 말란 말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아까 전에 To 또 동사원형 1번 To 생략되고 동사원형 2번으로 자 나는 거절하는데 뭐야 허락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가요. 너는 거절하는데 허락하는 것을 그래서 To be 정서 보호 목적이죠. 목적은 2번 소리 자 너 스스로가 그래서 allow it to be 목적격 보호는 become flooded with 허락하는데 어떻게 넘쳐나게 두려움과 그리고 불편함으로 이거 무슨 개소리야 이거 두려워하고 불편함으로 놔두라고 하지만 뒤에 이유가 설명 들어가겠죠. 그래서 순서문제 얘기 Stubly 고집스럽게 Stick it Stick은 우리가 Stick out 고소해라 그래서 고소하는데 뭐를 이시마라는 것은 Refuge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는 것을 버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불편함으로 넘쳐나게 계속 놔두라 두나기브인 굴복하지마 How No matter how 복합관계 부사 양보의 부사자래요. 얼마나 네가 화났던 화나게 되던 상관없이 행인 버티다 뜻이죠. 행인들 거기에서 버텨. 그리고 또 allow it to be 허락해 너의 분노가 도달하도록 최대치로 최대치로 자 애프터피리오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컴펄션 강박증 이런거죠. 강박증은 Will begin to also diminish more inside 여기서는 뭐 다 드락수 있는게 되게 많죠. 여기서는 감소되다. 감소될 것인데 전킬까지인데 이 분노가 컴펄션이죠. 여기서는 강박관념이 사라질 때까지 완전히 가만 놔둬면 없어질건데 그 순간에 당황해서 계속 찾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소재는 다시 보시면 못찾는 물건에 대한 심리적인 대처가 어때? 그냥 잊어버리고 놔두란거죠. 화내도 되니까 계속 놔두고 찾지 말고 Psychological Cophing of Missing Object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2번 같이 보겠습니다. 파리 종합병원 설립 배경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of Paris General Hospital 왜 생겨났을까 종합병원이 파리에서 참 잔인한 현실이죠. 듀링 전치사 17th century 17세기 동안 뭘앤몰 비교급 두 번 들어갈 때 점점 이런 뜻이겠죠.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은 월빌딩 만들었어요. 커다란 하우스 집인데 집이 어떤 집 컴파인먼트 집이라면 이상하죠. 건물로 갈게요. 감금용 건물을 만들었다. The perfect example 완벽한 예시는 보호를 썼죠. General Hospital of Paris 파리의 종합병원이었어요. 위치 뒤에 동사 바로 보이죠. Despite its name 삽입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뭐예요? 종합병원 이라는 이름에도 병원같이 이름은 썼지만 위치 주격관계대무사 이 종합병원은 wasn't 아니었어요. Medical Establishment 의학적인 시설은 아니었다. 그래서 Despite Instead 이렇게 가죠. 이것은 아니었고 대신에 설명 들어가니까 순서 여기 이 선에서 종합병원은 Functioned 기능했는데 as a 전체사로서 Administrative Institution 행정적인 기관이래요. 의학기관이 아니라 그 뒤에 동사 보니까 바로 이 기관은 주격 하우스드 동사로 쓰면 수용하다 뜻이에요. 보유하다. 메디 괜찮으면 원래는 수도승인데 여기서는 거린이란 뜻도 있습니다. 거지들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광인들을 더 메드는 더가 들어가면서 복수로 메드피플이 되겠죠. 밑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거린들까지 수용했다. 다른 말로 해서 그 파리죠. 그는 여기서 이 종합병원은 되었는데 캐치 올 패실리티 모두 다 잡는 광범위한 시설이 됐어요. 잡아 넣는 거죠. 그냥 폴 시리즈 모스트 인컴피니언트 겠죠. 중요한 거는 도시에서 가장 껄끄러운 시민들 가만 놔두면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잡아 넣는단 말이에요. 땡땡 보즉 백을스 거지들과 비고용인들 그리고 인세인 미친 사람 그러니까 이펙티브 인클리닝 업 청소하는데 아까 캐치 올 여기랑 똑같죠. 페리 스트릿 파리의 거리를 청소하는데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데 소 데 구조 소 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이펙티브 수식해주고 데 은 결과의 부사죠. 결과의 부사절로 해석은 결국 이렇게 해석해주는 게 좋아요. 결국 1676년에 왕인데 프랑스의 왕이 사인했어요. 1익 사면 칭령을 데 은 또 주격 이 칭령이 콜포 요구했는데 크리에이션 만드는 것을 유사한 시설을 모든 도시에 자 그러면 뭐예요 왕이 와 이거 한번 만들어봤어 이거 그러니까 길거리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또 칭령을 써갖고 더 만들어 이거 더 깨끗하게 만들자 또라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부연 설명이 앞에 나오는 청소하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면서 순서를 유추해야 됩니다. 해석상 자 그 다음 나중에 컴파이먼스 하우스 이스는 이 감금용 집들은 이멀지 나타나는데 저 뚜루하우 아까 칭령에 사인했죠. 칭령에 사인했으니까 전체로 퍼진 거예요. 유럽에 유럽도 다른 나라들도 보고 배운 거지 빨리 와 제대로 봐라 이거 좋네 이거 자 그 다음 라즐리 대부분 에즈모로서 폴리스 베이스드 경찰에 기반된 기관으로서 병원이 아니고 경찰 기반이죠. 인어디션 또는 덧붙여서 전체사 이스 펑션 이것에 덧붙여 기관들이겠죠. 기관들을 덧붙여서 As Social Cure All 만병통치약이란 뜻이요. 사회적인 만병통치약은 아까 뭐야 문제점이 있는 애들을 다 잡아 넣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컴파이먼트 간금용 시설은 이츠가 말하는 것도 간금용이죠. 이 간금은 came 왔는데 그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도 보면 어? 경제적인 이익은 왜 나오지? 환경적인 이익은 이해가 되는데 설명 나오죠. 노동착취 In the time 시간 In the reduced wage 그러면 감소된 인금과 높은 Unemployment 신업률의 시절의 컴파이먼트 하우스 이 간금용 시설들은 푼 넣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주자들을 투 어디다 넣었어요. 전체사 1에다가 넣었어요. 내리바이는 그곳에서 턴 A 인투비 로 가죠. 여기서도 A를 인투비 로 바꾸다. 그러면 분사구조인데 이러한 시설들이 컴파이먼트 하우스의 성질을 나타내니까 분사구조 능동 ING주의 이러한 아이들은 게으른 인구를 인투모로 원천으로 만드는데 오브 칠 레이블 싼 노동력의 원천으로 그러니까 가둬서 병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건 뭐예요. 감금 시설에 놔두고 계속 일시키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맞죠. 어차피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88 서울올림픽 때 그리고 다른 시절에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나라도 이거 거리 청소 한번 했습니다. 그래갖고 수도원 같은 데다 다 잡아놓고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정부 보조금 먹고 그냥 아무나 다 잡아가서 다 집어넣고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맞죠. 굉장히 나쁜 설레를 파리에서 시작했네요. 맞죠. 자 웹글의 소재는 파리 종합병원의 설립 배경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Paris General Hospital 이런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